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공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느긋한 사람이 꿈을 이루는 아주 특별한 방법, 타입 Z 성공 전략이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Z는 여기서 유유자적하며 느긋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 말하고요. 반면 타입 A는 일중록자가 많으며 경쟁심이 강하고 성마르고 긴장형인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 성공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침 일찍 자명종 소리에 눈을 떠 샤워와 면도를 하고 직장에 나가는 것과 침대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다가 천천히 일어나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면 나는 언제나 후자를 택할 것이다. 내가 지금껏 아침형 인간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일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보통 서너 시간이 걸렸고 일을 아주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어떤 날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런 시기였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당신이 쓴 그 많은 책들을 좀 보세요. 게다가 음반도 녹음했고 출판사까지 운영하잖아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사실 당신도 할 수 있다. 끈기만 있으면 말이다. 조금 게으르더라도 끈기를 지닌 사람이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게으르다고 해서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으르면서도 충분히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느긋하게 목표를 향해 움직이면 하나하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부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꿈에 그리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게으르고 체계적이지도 않으며 경험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굉장히 유혹적인 서문이죠. 실제로 그 저자 마크 알렌은 평생 타입 Z로 살았다. 그는 20대의 가난한 배우이자 뮤지션으로 활동했다. 이때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면서 여러 번 해고를 경험하게 됐다. 이를테면 웨이터와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너무 느긋해서 식자공으로 일할 때는 잦은 지각과 업무 태만으로 해고됐다. 하지만 30살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그는 자금도 사업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출판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자신만의 느긋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사업체를 이끌고 있다. 백만장자가 되는 길 몽상가의 인생 10%의 해결책 등의 저서와 꽃잎, 고요한 시간, 단독 비행과 같은 음반을 발표했다. 재밌는 분이시죠?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산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잖아요. 혹은 토끼와 거북이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하고요. 또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 옛날에 이제 20세기에 있어서는 근면한 노동이 꼭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데 반면 지금은 연관과 아이디어, 그것을 또 실현해줄 수 있는 많은 툴들이 SNS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이미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성공 전략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 조금 더 깊이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진동의 노력이 행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옴기니의 말에도 사실 이 책에 관한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인생에서의 성공을 위한 작은 지침서.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제목이 먼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타임제트를 위한 성공 가이드라. 아무리 이런저런 성공 처세서가 많이 출팔되는 요즘이지만 이런 제목으로 누군가 책을 쓰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기대반 의심반으로 번역을 시작했다. 저자처럼 나도 타입제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나를 위한 책이라고 여겨졌다. 타입제트의 게으른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여유로운 삶의 방식과 성공이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여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삶의 방식을 바꾸기는 힘든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 물론 주관적으로 성정이 내린 성공이다.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런데 이 책은 아주 당당하게 게으른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참 기발한 발상이었다. 회귀라된 사고에 사로잡힌 이 사회와 문화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일 중심의 문화, 일 중독자만이 성공하는 사회,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로 가득한 이 사회에서 타입제트로 사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저자는 게으른 사람도 목표가 있다면 자신만의 느긋한 방법을 사용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 자신이 그러한 삶의 성공 사례를 모범적으로 선보였으니 그보다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끈기와 목표가 있는 게으른 사람,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 성공한 게으른 사람이었다. 성공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성공은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꿈을 목표로 만들고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의구심을 물리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목표에 집중해서 실행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꿈꾸던 인생을 살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리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차이점은 그것이 다만 머릿속의 지식이냐, 삶에서 실천한 지식이냐 하는 것으로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세상의 꿈꾸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공의 단계를 시작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또한 내 삶도 돌아보게 되었다. 현실의 안주에 언제부터인가 꿈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꿈꾸기를 포기한 채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를 격려한다. 목표를 이루고 꿈에 그리던 인생을 살라고.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을 꼽으라면 아마도 여기에 담겨있는 삶의 지혜일 것이다. 성공서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이다. 성공하는 실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성공을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성공이란 결국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넓은 우주에서 모든 창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저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화제가 되었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펫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빌 게이츠는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기금으로 내놓고 은퇴 후 자산사업에 전념하겠다고 했으며 워렌 버펫은 재산의 85%를 기부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 책의 메시지와 오버랩 되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모든 지혜의 완성은 사랑. 사랑. 사랑이다. 사랑하고 섬겨라. 이 말을 기억하면 진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공서의 결론으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자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일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성공이다. 울림이 있는 책의 소개입니다. 모든 지혜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하고 섬긴다면 진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의미 있는 한 구절들이네요. 전체 숲을 보기 위해서 책의 목차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0장. 재밌죠? 타입제트의 느긋한 성공을 위한 가이드. 타입제트도 성공할 수 있다. 이제 파트 2에서 타입제트의 편안한 성공을 위한 4단계. 그래서 1장은 첫 번째 단계 꿈꾸기.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을 적어보라. 모든 것은 실험이다. 2장. 두 번째 단계. 상상하기.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라. 3장. 세 번째 단계. 믿기. 두려움과 의심을 다루는 법.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라. 제한된 잠재의식을 자기의 화관으로 바꿔라. 4장. 네 번째 단계. 창조하기. 한 페이지짜리 계획. 목표 실행을 체계화하라. 소망이 곧 당신의 목표다. 이제 파트 2가 타입제트의 성공을 위한 진로 수정 과정. 5장은 올바르게 진로를 수정하는 방법.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은 계속되는 여행을 즐기는 방법. 이렇게 전체 목차가 펼쳐집니다. 자 자신만만하게 시작합니다. 타입제트도 성공할 수 있다. 마음의 원단한 꿈이 있다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마음의 비전과 높은 이상을 품는다면 실현될 것이다. 제임스 알렌. 인용구로 시작되죠. 많은 사람들은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인다. 게으른 사람은 이를 질질 끌거나 아예 시작도 못하고 혹 시작하더라도 쉽게 포기해버린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르면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다. 하기야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예도 별로 없기는 하다. 내가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타입 A의 일 중독자들이 더 많다. 성공하려면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중요한 신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신념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성공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30여 년 전쯤 나만의 느긋한 방법을 통해 내 생각대로 정이 내린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자신만의 성공에 관한 명료한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운스마인드 9가지 질문, 여러분 존재에 관한 질문, 행위의 질문, 소유의 질문, 그리고 행복이나 성공과 같은 수상명사를 우리의 자신의 언어로 명료하게 정이 내릴 때 우리가 거기에 다가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반복되죠. 나만의 느긋한 방법이란 매일 오전과 월요일에는 일을 쉬고 휴가는 가능한 길게 간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꿈에 그리던 편안한 삶을 살아보는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게으름을 피우며 충분한 시간을 보내자 한동안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그 시간 동안 나는 놀랍게도 많은 일을 해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해낸 이야기를 쭉 사례로 들고 나는 나만의 느긋한 방법을 사용해서 가난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성공을 이루어냈고 당신도 당신만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 한마디로 고작 65달러 하는 월세를 내려고 돈을 구하려 다녔으니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으로 살았을 때 자신이 그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내용입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전에는 거의 자문해 본 적이 없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물음이었다.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하며 살길 원하는가. 방안을 서석이며 한동안 생각해 보았다. 수많은 가능성과 선택들이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 20제 초반에 잠깐 고향에 돌아가 살던 시절 해보았던 게임이 생각났다. 한 번은 밤에 불 주위에 앉아 있었는데 한 커플이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교회 캠프에 갔을 때 했던 간단한 게임인데 한 번 해볼래요? 5년 후를 생각하며 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날 그 상상 게임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다지 강한 영향을 받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서른 살이 된 날에 다시 해본 그 게임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나는 다시 이 간단한 게임을 했다. 5년 후 내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이 단순한 게임이 나에게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상상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바로 그날 내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정해졌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종이에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적었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 모든 목표를 리스트로 만들어졌고 나서 재확인하는 의미로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적어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갓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실행해야 할 다음 단계를 알게 되었다. 물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고 목표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자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들어왔다.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이것을 이기는 데에는 주위 사람들과 나 자신의 후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지속적인 방향 수정을 거쳐 첫 번째 주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5년 정도가 걸렸다. 내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모습을 완전히 이루는 데는 10년 정도가 걸렸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잠재의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통제불능이며 돈을 다루지 못한다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오히려 내 안에 긍정적이고 강한 확신을 심을 수 있었다. 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돈을 관리할 수 있다. 나는 쉽고 편안한 자세와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나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자 내 삶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생각과 사고방식, 인생의 방향을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 문제로 힘들어한 도중 라디오에서 감명 깊은 명언을 듣게 되었다. 그 순간 이상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 말이 결국에는 내 사고방식을 바꿔놓았다. 당시에는 누가 말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적어놓지 않았지만 나중에 누군가 나에게 나폴레온 힐에 놓치고 싶지 않은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라고 알려주었다. 모든 역경에는 반드시 그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주역의 원리죠. 나는 이 말을 크게 써서 사무실 전화기 옆에 붙여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문제에는 기회가 주어진다. 후에 인도의 오천년 된 영적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서 인용한 문구도 붙여놓았다. 인생의 험난한 시련 가운데서도 놀라운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 눈앞에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좌절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던 나는 자문해보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보상은 무엇일까? 어떤 기회가 생길까?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일까? 질문을 바꾼 거죠.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창조력을 발휘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창조적 사고는 적합한 해결책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가? 자, 이거는 좀 질문이 정돈이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존재에 관한 질문. 그 존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행위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존재로서 그걸 하기 위해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목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돌게 된다. 목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찾을 수 있다. 목표를 나열해 보았는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라.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좋은 출발점을 소개하겠다. 서른 살 생일에 목표를 처음 적은 후 나는 종이 한 장을 덮어내 거기에 기록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써보았다. 확인. Affirmation이란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시기적절한 목표의 확인은 목표의 달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의 창의력은 확인과 인정을 통해서 목표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확인을 통해 큰 목표를 세울 때마다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목표를 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적어보아라. 목표를 확인할 때는 되도록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현재형으로 써보라.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든가 나는 지금 성공적인 예술가로 성취감을 만끽하고 살고 있다처럼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다. 라든가 나는 예술가로 이름을 날릴 것이다. 등과 같이 미래형으로 목표를 확인하지 말라. 목표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어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골라보라. 각각의 사람마다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어가 다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표현은 긍정적인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보다는 나는 현명하게 돈을 잘 관리한다. 나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라는 식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행운사양법에 나오는 초점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자, 목표를 확인할 땐 자신의 목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찾을 때까지 여러 가지로 바꿔 표현을 해보라. 목표를 확인해서 다 적고 나면 한두 페이지 정도 될 것이다. 나는 보통 한 페이지를 넘지 않게 만든다. 각 목표를 확인하면서 문장 앞이나 뒤에 쉽고 편안하며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라는 말을 덧붙여 보자.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최고를 위해라는 말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추가해보라. 확인하는 의미로 문장을 반복해서 되새겨라. 나는 쉽고 편안하며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목표를 확인하면서 각 문장 앞이나 뒤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 이런 표현들을 덧붙이게 되면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들 덕분에 큰 목표를 추구할 때마다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게임 볼 띵킹에서 주제문 찾는 내용 아주 주제문을 아주 깊게 깊게 찾아보죠.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포메이션 형태로 질문 형태로 이 목표들을 한번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스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면서는 성공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타입 A의 일일 중독자가 되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나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 심지어 성공과 스트레스를 동의시하는 사람도 많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심한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하고 타입 A가 되어야만 한다는 뿌리 깊은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 견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로버트 기호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도 창조적으로 게으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대개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질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날은 복잡하기만 했던 문제들도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날 아침이면 훨씬 단순하고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종종 또 다른 스트레스를 몰고 온다. 하지만 편안할 때 세운 계획과 아이디어는 우리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 사이토 히또리 씨가 여러분 진지하게 즐거운 삶을 생활을 추구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다가온 그 번쩍이는 영감과 아이디어가 비즈니스의 가장 귀중한 전력이다. 가능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라 하는 말과도 다 일맥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돼서 먼저 타입세트의 편안한 성공을 위한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 꿈꾸기의 요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상상하기의 요령을 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4째 단계 믿기 그 다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다루는 법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4단계 창조하기 해서 쭉 그 단계들 하나하나 또 이어서 설명드리고 함께 발취독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느긋한 젤티 타입의 성공법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